청송 아이스클라이밍 대회가 내일과 다음 주말 2주에 걸쳐 청송 얼음골 빙벽 등반장에서 열립니다. 내일 대회는 2014 마무트컵 대회로 국내 선수 100여 명이 참가하며 다음 주말인 11일부터는 아시아 선수권대회를 겸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이틀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월드컵 대회는 우리나라의 박희용, 신윤선 등 세계 랭킹 1위에서 8위의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포함한 200여 명의 국내외 선수가 참가한다고 청송군은 설명했습니다.